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이 블렌트드였잖아요? 네, 블렌트드에서 끝났죠.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또 급조한 엣지로그. 왜 엣지로그죠? 설명해주세요. 네, 이제 애슐리와 지니의 엣지로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상조차장은 3시간까지 무료입니다. 저는 지금 알았답니다. 지금까지 블렌트드에 버려진 제 피같은 돈을 모았다면 블렌트드 한 채를 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니까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한 번 온 김에 또 이제 블렌트드가 어떻게 좀 변했는지 또 같이 한 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좀 폈습니다. 블렌트드 갔다가 네. 메트로타운 갔다가 네. 그럼 불필요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셔도... 아니죠, 아니죠. 한 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 번 보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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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앞에 이렇게 H&M... 하이리라오. 아, 굉장히 들어오죠, 하이리라오. 진짜요. 핫바츠가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뭐 BMO도 있고요. 이제 앞쪽으로 쭉 걸어가면은...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여기 푸드코트가 있어요. 네, 맛있는 거 많죠. 네, 저 여기 스케줄 있을 때 좀 애용을 하는 곳인데요. 빨리 먹고 빨리 갈 수 있네요. 맞아요. 여기 한 번 이제 길 건너 가볼까요? 사실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왔었는데... 세토라드 있죠? 네. 아, 그러셨어요? 왔는데 레스토라드 좀 새로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우리 또 변화하고 있구나. 뭔가 좀 상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나. 위쪽으로 또 보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파트들, 폰드도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메이징브랜트 타워2 보여드릴 거고요. 네, 네. 네, 지금 저 앞에 지금 저렇게 보이는 게 바로 솔로 날 있죠? 솔로. 네. 제가 지금 좀 걸었다고... 요즘 숨이 타네요. 저는 벌써부터 손이 쉬었네요. 보시면은 여기 그 좀 유명한 멕시칸 음식점이죠? 라타게리아. 맞나요? 바로. 안 다가가도 또 브런치 한 번만 확대해 주시겠어요? 시간이 끝났네요. 네, 브런치는 또 먹을 수가 없는데... 근데 브런치 하시니까 또 생각난 음식점이 있습니다. 브런치 가게가 있는데 바로 이 아래층에... 오이비라고 또 유명한 브런치 가게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얼스가 들어왔어요, 여기. 어, 브런치 또 하네요? 어... 그리고 바로 여기가 브런치 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션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초역세권이죠? 여기 보이시네. 여기가 지금 영화관 있고... 네, 여기가 어메이징 브런치에서 타워 1이고요. 그리고 또 영화관 밑으로는 랭룸이라고 해서 많이 즐길 수 있을 수 있는 오락거리도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쪽으로는 이 탭핸벨을 운영하고시죠.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네, 아 진짜요. 식사를 어디 들어가서 할까봐요. 네. 저희 그러면 좀... 어, 날씨도 너무 춥고 하니까... 여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어디로 갈까요? 어디든 좋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션? 네,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럼. 네. 자, 이제 커피를 한번 오대를 해볼까요? 저희가 지금 와있는 이곳은 어디죠? 저희가 지금 너무 추워서 스타벅스 안에 들어왔어요. 여기 그 아실 거예요. 브런트우드 스테이션 역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네, 스타벅스인데... 추운데 저는 좀 아이스를 먹고 싶어요. 저도 아이스, 퍼포먼트 모카. 브런트우드는 평소에 자주 오시나요? 자주 오죠. 자주 오세요? 음... 네, 가끔 오는 것 같아요. 자주인가요? 가끔인가요? 어... 가끔? 정말 가끔 오네요. 저는 좀... 일 때문에 아무래도 자주 오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일 한번 올 때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여기서 즐기는. 그쵸. 뭐 식사도 하고 또 이렇게 카페에 오기도 하고 그쵸, 그쵸. 좀 일을 하는 김에. 여기 브런트도 참... 나올 때마다 저는 좋아요. 이런 도시적인 모습. 왜냐면 저희가... 평상시에는... 뭐랄까... 일하고 할 때 잘 못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면 또... 바람 쎄는 것 같고... 기분전환이 되고... 네, 맞아요. 서울에 온 것 같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도시 생각나고... 네, 도시 생각나죠.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이렇게... 드라이브를... 그쵸. 드라이브를 해서... 동네를 조금만... 네, 소개를... 빌보러 갔다가... 어디든 한번 떠나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차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고고고! 와우... 와우... 왜 들어왔어요, 여기? R이네요, R. R이요? R이네요, 굉장히. R이네요, 굉장히. 그 R 있잖아요, 연어 알. 와우, 연어 알 하니까... 굉장히 막... 사케동, 이런 게 먹고 싶네요. 여기는 또 이제... 세포라... 그리고 여기는 또... H&M 홈! 오, 홈! 너무 좋죠. 네, 이런 거... 또 집에 이렇게... 이태리어 하실 수 있는 것들... 많이 이렇게 팔렸고요. H&M 홈, 자라 홈... 맞아요. 근데 또 저희가 부동산이니까... 홈의 이제... 그쵸, 여러분. 스테이징.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스테이징. 저희 스테이징도 하고요. 그쵸, 맞아요. 직접 저희가 합니다. 사실... 리얼터가 직접. 오른쪽에 요... 보여드리는... 요게... 아까도...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스테이징 코드... 브렌트우드 힐사이드. 힐사이드. 네, 이게 이제... 콘도 내동... 보여드립니다. 개발사의 표준 힐사이드. 네. 아휴, 가시죠. 네. 길메우플레스는... 저희 지금 네비 찍어보니까... 0.8km네요. 굉장히 가깝죠, 사실. 오... 그냥 5분컷이네요, 5분컷. 정확히는 1.5km네요. 이제 잘 봐주고, 이제 뒤에... 그러시고요. 저는 운전을 왜 저렇게 답답하게 하냐. 오, 막 차들이 달려오네요. 받으려고... 네, 아휴... 각자 날아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저희는... 길메우플레이스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길메우로 떠나보겠습니다. 주로 차에서 난방을 빵빵 키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비교적 킵니다. 아, 대표님도 비교적 킵이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숨이 막혀와요. 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7, 28로 해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줄이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에 안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표님... 와이퍼를 제일... 세게. 세게 하는... 맞아요. 모드로 하시거든요. 모드로 하시거든요. 극단적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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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이 없으신 편이에요. 근데 저희가 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오레전을 바로 했으면 됐나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다시 바꿀게요. 여기 잠깐만요. 네. 네, 앞에 보이시는 거는 지금... 그로브너. 그로브너의 브랜투드 블락. 브랜투드 블락. 네, 이 지금 부지 앞에 있고요. 역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쵸, 그쵸. 그리고 저 뒤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꿈코드에... 그 힐사이드.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내려가보면... 지금 기존에 지어진 콘도들... 이제 막 완공된 콘도들이 앞에 다 보이십니다. 여기가 이제 바로... 맞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엔텀의 사우스야드. 보시면 타워 A가 지금 솔드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타워 B...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말을 못하게 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시겠죠, 여러분? 유턴을 해보겠습니다. 유턴 금지인가요? 금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고하지 말아주시고... 저희가 지금 여기가 보이시는 게 이 더슨 스트리트. 더슨 스트리트. 그리고 저 앞에 보이시는... 크게 보이시는 세 개의 콘도가 있는데... 왼쪽부터 어메징 브랜드 타워 1. 중간 게 2. 그리고 맨 오른쪽이 타워 3입니다. 북쪽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직진을 하면 바로 그 어메징 브랜드 투드 몰이 나오고요. 로이드 하이웨이에서 좌회전을 하면... 저기 보이시는 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와우... 오이비... 지금 브런치 가게 지나서 로이드 하이웨이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따라서 가면 다운타운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스카이 트레인 트랙이죠. TV도 있고... IBC도 있고... 그쵸. 지금 솔로 쪽 단지 보시면은... 홀푸드 마켓... 샤퍼스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바로 이제... 요사가 추에 마스터 플랜을 계획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좋네요. 이런... 이... 딱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제 브랜드 투드 소개! 무엇보다 지금 따뜻해서 좋네요. 네. 윈하우스, 세이브한푸즈... 그렇죠. 여기도 스테이프스도 있고요. 맞아요. 에투어 골드의 프레젠테이션 센터가 저기에 위치해 있고요. 오! 저거 위치는 어디죠? 에투어 골드는 저희가 좀 이따 갈... 홀덤! 홀덤입니다. 저기에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왼쪽으로 점점 보이는... 높게 보이는 이 콘도가 바로... 이 운닉이 발사해서 짓는... 와우! 길모어 플레이스입니다. 오! 자... 잘 보고 계시나요? 왼쪽에 보시면은... 그쵸. 굉장히 크게 지어져 있고... 사실 무엇보다 지금 길모역하고 지금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게 또 엄청난 메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길모역으로 가볼까요? 좋습니다. 사람 없는지... 좌회전할 때 이렇게 잘 보시고... 여기다 주차를 한번 딱 하면 돼요.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로이드 하이웨이 뒤편으로 왔는데... 여기서 쭉 직진을 할까요? 할까요? 아니면... 아, 우리 파티기 해야 되죠? 네. 여기...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동네... 동네... 동네을... 동네에 촬영된 후... 동네에서 콜센트는? 막oun클로... 동네 그냥 지내? 동네! lies 핥분히... 동네? 동네 타掰掰 동네!